해커스 독 안젤라의 상황별로 배우는 영어 발음. 이번 시간엔 친구 만나기라는 주제로 우리 발음 연습해볼까 합니다. 오늘 학습할 발음은 F 발음입니다. 여러분 F를 발음하실 때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딱 붙으면 안 돼요. 윗니를 윗니를 아랫입술 위에 살짝 얹어보실까요? 이렇게 얹으셨어요? 그런 다음 목소리 내지 않고요. 바람만 후. 다시 한 번 후. 바람이 나오고 있나요? 다시 한 번 해볼까요? 후. 입술 말 윗입술이 살짝 들리면서 바람이 후. 하고 나오는 게 바로 F 발음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쓰지 않아요. 바람을 세게 내뱉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F가 들어있는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 friend. friend. 두 번째 단어 coffee. coffee. 세 번째 fun. fun. 마지막 flu. flu. 이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 문장 연습 한 번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 friend. 연습해볼까요? 여러분 F니까. 잠깐 입술 이렇게 꼭 붙이고 friend하시면 안 되겠죠. 윗니를 아랫입술 위에 살짝 얹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아랫입술을 너무 꽉 깨문다거나 아랫입술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입술이 이렇게 나오게. friend. 여러분 요거 ran 할 때 얼 발음이니까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d는 발음 안 하셔도 괜찮아요. friend. 다시 friend. 다시 friend. 잘하셨어요. 요걸 가지고 문장 연습 한 번 해볼게요. I met a friend yesterday. 나 어제 친구 만났어. 이런 표현입니다. 파란색 글씨 한 번 읽어볼게요. 한글 파란색 글씨. 글씨 한글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I met a friend yesterday. 다시 한 번. I met a friend yesterday. 여기다 강세를 더해주면 훨씬 더 예쁜 문장 말하실 수 있겠죠. I met a friend. yesterday.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I met a friend yesterday. 다시 한 번. I met a friend yesterday. 여러분 여기 met 하고 어. 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t를 굴려주는 거예요. I met a friend. 할 수 없겠죠. I met a friend yesterday. 여러분도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어제 친구 만났어. 시작. I met a friend yesterday. 한 번 더. I met a friend yesterday. 좋아요. 커피. 다시 한 번. 커피.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커피. 이렇게 입술 꼭 붙여서 피 만 안 하시면 돼요. 커피. 다시 한 번 커피. 좋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문장에 넣어볼게요. 이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아직 파란 글씨 없을 때. we went. to a 커피샵.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죠. 파란 글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we went to a 커피샵. went to t로 끝났고요. to t로 시작하니까 연음 쓸 거예요. 그래서 went to a 바로 붙여서 we went to a we went to a 갔었어. 여러분 고의. 과거형이죠. we go to가 아니라 어제 간 거니까 we went to a 하셔야 되고요. 커피 이거. 샵. 아니고 샵 입술을 조금 더 빼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에스에이치가 들어 있으면 입술이 이렇게 우 빠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샵 빠르게 읽으셔야 돼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슈압 이러시거든요. 그거 아니라 샵 해볼까요 샵. 샵 해보세요. 여러분 큰소리로. 시작 샵. 그러면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커피샵. 다시 한번 커피샵. 좋아요. we went to a 커피샵. 강세 넣어볼게요. we went to a 커피샵. 시작. we went to a 커피샵. 한번 같이 큰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we went to a 커피샵. 한 번 더. we went to a 커피샵. 우리는 커피샵에 갔었어. 입니다. 다음 펀 펀 펀 너무 쉽죠. 즐거운 재밌는 이란 뜻이요. 여러분 이 펀하고 뭐 많이 헷갈려 하시냐면. 펀니 펀니 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펀하고 펀니는 다른 뜻의 단어예요. 여러분 펀은 재밌는 거고 펀니는 웃긴 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와스 펀니 이러면 그거 되게 웃겼어. 이런 표현이고요. 이 와스 펀 그러면 그거 되게 재밌었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웃긴. 그러면. 펀니. 재미있는 펀니.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재미있는 펀. 웃긴. 펀니. 좋습니다. 문장 연습해 볼게요. it was super fun. very fun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즘은 super 아주 엄청 이런 표현이 되겠죠. it was super fun. 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it was super fun. 강세에 넣어볼게요. it was super fun. 진짜 재밌었어. 이거예요. 시작. it was super fun. 다시 한번. it was super fun. 펀에다가 강세에 넣어서 it was super fun 하셔도 됩니다. 펀에다가 강세에 넣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it was super fun. 잘하셨어요. 이거 조금 발음 어려울 수 있는데요. flew 이거 뭐냐면. fly라는 단어 아시죠? fly 하면 날다 입니다. flew는 날았다 입니다. 날았다. 과거형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flew. flew. 다시 flew. l 발음까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l 힘있게 flew. 다시 한번 flew. flew 안 돼요. flew. l 발음에 힘이 두 번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flew. 다시 flew. 다시 flew. 좋아요. 이거 이렇게 넣을 거예요. time flew like an arrow. time flew like an arrow. 원래 time flies like an arrow. 이러면 세월이 손살같이 빨라 시간이 정말 너무 빨라 이런 표현인데 어제 친구 만나서 커피숍 갔을 때 시간이 손살같이 빨리 지나갔어 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역시 과거 형태로 바꿔서 연습할 거예요. time flew like an arrow. like 하고 언도 연음 써서 like an, like an 할 거고요. arrow 손살같이 arrow. l 발음 신경 써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ime flew like an arrow. 다시 한번. time flew like an arrow. 여러분 이제 강세 넣고 싶으시죠? time flew like an arrow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time flew like an arrow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time flew like an arrow 잘하셨어요. 요거 조금 발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만 한번 더 해보세요. 시작. very good 잘하셨어요. time flew like an arrow. time flew like an arrow. 감사합니다.